다육농원 안녕하세요. 벼리다육놀자에 오신 유치님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아마존 다육농원에서 다육이를 구경해 보겠습니다. 예쁜 다육이가 많아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춥스처라 춥스처라 색감이 정말 예쁘지 않나요? 춥스처라 6,000원이랍니다. 이렇게 작은 아이들을 하나씩 데려다가 큰 내 품으로 키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춥스처라 아주 대품으로 자라죠. 춥스처라가 아, 그린로즈 꽃대 한번 보세요. 아, 세상에 생장점에서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 버리네 생장점에서 그린로즈 아우, 신기하다 생장점에서 어떻게 이런 꽃대가 나올까요? 이렇게 꽃대가 생장점에서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생장점 모양이 어떻게 변할까? 정말 궁금하네 야, 그린로즈 안에서 이렇게 기막힌 꽃대가 올라오네 하하, 정말 기가 막히다 그린로즈 이런 꽃대 보셨어요? 지금 그린로즈가 모두 꽃대를 내고 있습니다 생장점에서 야, 신기하다 정말 신기하다 그 워프 군생 그 워프 군생 가격은 없어서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꽃대를 물고 있어요 그 워프 군생 그 워프 군생 그 워프 군생 그 워프 군생 연봉 26,000원 정말 먹었어요 먹대 구경 한번 해보실까요? 한참 올라가야 하네 연봉 멋지다 멋져요 연봉 올라가면서 그 무거운 목대에서 이렇게 새 자구가 나와서 휙 달려있답니다 연봉 레인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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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보카도 크림이 많이 묵으면 목대가 이렇게 생기면서 피멍이 이렇게 드는 색깔로 변해지네요 아보카도 크림 음 멋지다 어린 아이들은 그저 2천원 3천원 3천원 정도 하죠 그런데 이 아이가 묵으니까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자라네요 초보 유추님들 작은 아이 사다가 꾸준히 키워보세요 이렇게 멋진 아이가 머니메이커 금 5천원 이랍니다 머니메이커 금 5천원 이랍니다 아 예쁘다 가장자리에 분홍 분홍줄이 이쁘게 예쁩니다 그리고 입장에도 금이라 금 보이시죠 야 머니메이커 금 5천원 원종 프리티 프리티가 야 굳으면 색깔이 정말 이렇게 예쁜 색깔로 나오네 원종 프리티 원종 프리티 8천원 이랍니다 원종 프리티 8천원 이랍니다 야 예쁘다 색감 정말 예뻐요 엘리자베스 엘리자베스 엘리자베스는 처음 봤어요 2만4천원 엘리자베스랍니다 엘리자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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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00원이랍니다. 오 예쁘다. 아르코 이리스 아르코 이리스 아르코 이리스 만원이랍니다. 아르코 이리스 일본 원종 사라히메 만오천원이랍니다. 일본 원종 사라히메 만오천원입니다. 영상에서 보는 것보다 실물아이는 아주 작습니다. 실물아이는 이 정도 크기가 확실할까요? 일본 원종 사라히메 일본 원종 사라히메 15,000원이랍니다. 아메치스가 먹으니까 이렇게 예쁘네 색감이랑 모양 너무 멋져요 멋진 농부네 숨겨진 베이비 아메치스 베이비 아메치스 아메치스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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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치스 값은 잊지 않아서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멋집니다 베이비 아메치스 해리와슨 해리와슨 만원여 해리와슨하고 퍼플 딜라이트하고 너무 비슷해 얘는 퍼플 딜라이트 3,000원 얘는 퍼플 딜라이트 3,000원 얘는 해리와슨 만원 너무 비슷해서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정말 잘 모르겠어요 해리와슨 연봉 피몽이 드는 연봉 이야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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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00원 정말 무거워 목대 구경 한번 해보실까요 한참 올라가야 하네 연봉 멋지다 멋져요 연봉 올라가면서 그 무거운 목대에서 이렇게 새 자구가 나와서 달려있답니다 연봉 연봉 레인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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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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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시온 가이온 철학 가라시온 가이온 철학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입니다 즐거운 주말 오후 시간 많이 많이 행복하시구요 오늘은 여기까지요 별이 다육 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